긴장된다 긴장. 억압! 갱! 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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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ors enormeücht yazota. 너무 쉬웠어. 너무 쉬웠어. 너무 쉬웠어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아 두 번째 미션. 동물아웃 버티즈. 이거는 유재석 씨 승리. 야. 끝내줘구나. 아무도 없는 놀이동산. 아무도 없는 놀이동산. 진짜 로망 아니냐 이거. 로망인데. 이거 역기적인 근육에서 나오는 거잖아. 아무도 없는 놀이동산 오는 거. 저게 뭐야. 뭐 탈이야. 자기 탈 다 있으시죠. 아 이거 자기 탈. 근데. 야 너. 이거 어떻게 씌워 형. 이렇게 씌워도 다 보이는데. 야 뛰어가봐야지 좀 뛰어가봐야지. 이렇게. 길이는 이렇게 뛰어 이렇게 느리게. 괴력은 이거 안 쏘야 될 거 같은데. 완전 면뚱이네 면뚱이. 아 이거. 판다가 뭐하고 있어. 판다 보통 어떻게 하고 있어. 야 진짜로 판다 봐. 야 너 진짜 야 다큐서클 심해. 뭔가 선호공이 된 느낌인데. 이제. 이제 세종닉션입니다. 세종닉션은. 이름표 뜯기가 아니라. 탈백기입니다. 세종닉션은. 탈백기입니다. 세종닉션은. 광수 끝났다고. 세종닉션은. 탈백기입니다. 아니 나는. 이게 뭐야. 아니 그냥 잡히면 바로. 지금부터 최종 레이스야. 여기 재봉하는 데 없어요? 타리랑 얼굴이랑 꿰매버리기. 탈뺏기야? 알았어 좋았어. 어? 좀 넣어볼까? 이거요? 제발 끝내주는 거 하나만 좀 주십시오. 하나 주십시오. 하나 주십시오. 지금 너무 불이해요. 지효야 지효. 잡으면 돼. 야 저 잡으면 힘들어 본래. 뭘? 형. 아니야 아니야. 나를 잡겠다고? 야 너 무기 갖고 다니는 게 있냐? 자 도끼를 덜 그리는 게 어딨어? 재석 오빠 주려고 반을 만들어 보라고. 근데 일단 잘 생각해 우리 지금 다 약자들이야. 다 약한 동물들끼리 싸워봐. 펭귄이랑 펜더랑 원숭이랑 고양이 다 약자들이라고. 강자들을 먼저 잡아야지. 가자 그러면 가자. 호랑이 사자 잡으러 가야지. 그럴까? 뭐야 왜 그래? 왜 그래 왜 그래? 왜 그래? 왜 뭐했어? 조심해 조심해 지효 유지 사겠어. 유도타? 유도타? 야 맨 쪽에 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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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 쪽에 놔.